라니 여기 어디인지 알아? 여기 라니. 여기 라니가 태어난 곳이야. 여기서 태어났구나. 기억나요? 지난번에 병원 왔었었죠, 그때? 기억 안 나? 아빠는 기억나는데. 오늘 라니가 태어난 소리를. 나 안에 있어서 못 봤어. 나 안에 있어서 못 봤어. 아, 안에 있어서 못 봤겠구나. 뱃속 안에 있어서. 그래, 아빠가 생각을 못 했네. 요즘에 라돌이가 오빠, 라니가 말하면 움직이는 거 알아? 내가 말하면 멈추던데. 어, 오빠가 말하라. 라니,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해봐. 아아, 마이크 테스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빠 있을 때도 잘 안 한다. 그런데 라돌이는 아빠가 부르면. 아빠? 꼭 숨어. 라돌이. 숨었다. 내가. 왜 숨어? 아빠만 부르면. 왜 숨으냐 하면. 아빠는 매일매일 숨을 대지 않아도 되겠다. 아, 야. 숨을 대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구나. 매일매일 숨, 이제부터 매일매일 숨 대시면 라돌이가 인사해줄까? 오늘 좀 매일매일 숨을 안 대줬어. 우윤주 씨인데 뭐 저 배가 많이 나왔네. 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죠?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죠? 아, 그래요? 지금 둘째니까 좀 긴장을 그래도 하고 있어요. 라니는 딱 예정일에 맞게 나왔는데 얘는 자꾸만 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제가 갑자기 잠시 사라지면. 네, 네, 네.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어제도 물어봤어요. 윤유희야 괜찮아? 그랬더니 어제도 애 나올 뻔했어, 이거.